자 포르투갈 터키는 포르투갈이 승리를 하면서 이탈리아와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북마케도니와 경기를 하게 됐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포르투갈이 사실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 패스시가 사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싸움이라는 얘기가 많았죠 그리고 이탈리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탈리아는 떨어졌고요 0대1로 저버렸네 그리고 포르투갈은 터키를 3대1로 잡으면서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 북마케도니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본선까지 갈 가능성이 제법 높아졌죠 네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터키라는 경기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왜냐하면 우리가 포르투갈이 이겼고 포르투갈에 대해서 아무래도 후리뷰가 퍼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포르투갈 쪽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베스트11 보고 사실 좀 의아했다 해야 하나? 네? 왜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트지로 나오는 라인업이 있고 실제 이 선수들이 뛰는 건 약간 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비교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시트지 라인업을 보면 자 일단 골키퍼에 지오고 코스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좌측 풀백 게헤이루 그리고 중앙센터백 다닐루폰테 여기에 우측에는 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 무티뉴가 있어요 그리고 2선 쭉 보죠 베르나르드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타비우 최전방에는 조타와 호날두 투투갈입니다 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거 밸런스 위치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조타, 호날두, 배실바, 뷔페, 오타비우가 다 공격적인 장관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무슨 오후 축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티뉴도 사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죠 중미성향의 선수죠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멤버 구성을 하면 이거를 수비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평균 활동 포지션 우리가 에버리지 포지션이라고 하죠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 다닐루폰테가 어쨌든 폴백은 항상 요즘에는 전진을 해 있는 게 대부분의 팀의 특성이고 여기 보면 기존에 왼쪽으로 배치된다고 나왔었던 베르나루 칠바가 무티뉴랑 약간 중앙미드필더처럼 같이 서있고 이 윗선에 뷔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4-2-3-1 내지는 4-1 어 뭐야 아 잠깐만요 1, 2, 3, 4 숫자를 몰라 아 예예 제가 문과라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티뉴가 약간 이제 그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하나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그래 풀백은 칸셀로가 이날 징계로 못 나왔기 때문에 게이루의 선발 저는 오케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골키퍼가 지오구 코스타가 나왔어요 지오구 코스타가 올 시즌에 이제 포르투 소속으로 기록은 좋아요 27경기에서 17개 실점 11개 클린시트 근데 A매치가 오늘 경기가 두 번째 경기예요 첫 번째 경기가 작년 10월 카타르와의 친선전이 처음이었어요 그럼 경험하는 선수가 아닌 거죠? 보통은 파트리슈가 나오죠 맞아요 소이 파트리슈가 이제 1번 골키퍼인데 이날 지오구 코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첫 번째예요 이거 밸런스 유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거 수비적인 리스크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리고 지오구 코스타로 왜 하필 이 중요한 경기에서 여기였을까 왜 기용을 했을까 왜냐하면 조세사라는 아주 훌륭한 자원도 있는데 조세사는 요즘 뭐 유럽 최고의 선방을 보여주는 골키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후벵 디아스나 후벵 네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으로 차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는 필요하고 특히 뭐 디아스의 공백은 저는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지금 사실 공격진들의 면매를 놓고 봤을 때는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서 이제 이날 경기는 아 이거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터키는 이날도 골을 넣긴 했지만 이제 일마즈 같은 좋은 자원들도 있고 일마즈가 좀 안 좋았긴 했는데 네 뭐 어쨌든 뭐 득점은 했으니까 뭐 PK를 날려서는 치고 네 그게 문제지 그거 넣었을 때 어떻게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제가 이제 이 라인업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일마즈가 그걸 동점 골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3대로 이겼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게 밸런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공격진 이렇게 나왔지만 포르투갈이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일마즈한테 맞고 분위기 확 내줘가지고 만약에 뭐 연장 가거나 뭐 해가지고 뭐 졌다라고 예상을 해보죠 그럼 이거면 포메이션 얘기 나오고 감독님 이거 뭐 한 거냐라고 얘기 나와요 개가입니다 진짜로 원래 축구 아니 모든 스포츠가 그랬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밸런스적인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밸런스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결국에는 기동성으로 좀 극복을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포르투갈 경기를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도 스포티비에서 계속 유럽 지역에서는 중계를 하고 그 유로 예선 단계에서 중계를 하다 보니까 꽤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저는 기존의 포르투갈은 활동량이나 뭔가 기동성이 있는 팀이라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원 거치는 공격 패턴이 자주 나왔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날도 보면은 사이트라인이나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의 크로스 위주의 공격 패턴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포르투갈이 근데 이 터키점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베르나르드 실바랑 브루노 페란다스가 해줬었던 역할이 좀 크다고 봤어요 이 둘은 원체 많이 뛰는 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종적으로 횡적으로도 이 선수들 히트맵 보면 거의 필드 전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브루노 페란다스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윗선에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고 베르나르드 실바는 아무래도 무티뉴가 사실 무티뉴도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젊은 선수입니까? 아니죠 86이야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선수고 사실 무티뉴도 기동성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베르나르드 실바가 되게 광범위한 활동량을 통해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많이 뛰고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리스크가 있었던 수비진에서의 문제가 덜어지죠 안정이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좀 극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오타비우도 옛날 꽤 괜찮았고요 오타비우는 스탑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칸셀러 결장 때문에 사실 이 풀백 포지션도 우려되는 게 있었는데 이날은 뭐 사실 왼쪽에 나왔던 게레이루도 그렇고 오른쪽에 지오구 자동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크게 터키 공격지나 이렇게 뭐 위협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내줬다고 보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됐었던 지오구 코스타 골키퍼까지도 이날은 선방이 꽤나 괜찮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포르투갈 오늘 경기 이겼고 이 공격적인 이 자원들을 많이 넣었고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의 커버력을 통해서 이 어느정도 리스크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이 감독의 선택은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결과는 좋은 결과는 낫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아직 한 경기 남았어요 분마키도니아랑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분마키도니아가 이번에 이탈리아랑 할 때처럼 그 우주방어하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사실 스탯이 말이 안 됐죠 그래 두 팀 비교했을 때 한방 빡! 그 원더골 넣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포르투갈도 속수무책이겠지만 포르투갈이 멤버가 사실 이번에 요즘에 굉장히 좋아 포르투갈 지금 저는 멤버는 황금 멤버야 진짜 진짜 좋은 시기 좋아요 물론 포르투갈은 항상 원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거 뺀다면 굉장히 좋거든 그러니까 일단 당장 분마키도니아랑 다음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칸셀로는 돌아옵니다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풀백은 어쨌든 해결이 좀 될 것 같고 후백네베스 이런 자원들은 월드컵 본선에 가게 되면 당연히 포미가 되겠죠 포미 안되는 게 이상하죠 이런 자원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페르난드 산투스 감독의 이런 전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팬들이 좀 의문 보호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 성과를 내잖아요 왜냐면은 유로 2016 우승했죠 우승이잖아 네이션스 리그 우승자 우승을 했어요 포르투갈이 또 그래서 이런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산투스 감독을 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포르투갈이 무슨 메이저 대회에 나갔을 때 밥 먹듯이 맨날 그런 정말 1순위 우승으로 지목됐었던 팀이 가요 아니죠 프랑스랑 포르투갈이 유로 2016 결승을 했을 때도 그때 당시 정배는 프랑스였단 말이에요 프랑스였어요? 그러면 명문이 생겨 이 사람은 날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반대로 아 좀 지지부진하고 그래 근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계속 나오면 이 감독에 대해서 협회나 아니면 팬들이 과감하게 날려야 된다 그게 힘들죠 라고 얘기 어려워요 특히나 맨날 매주마다 경기가 있는 리그랑 다르게 대표팀은 간혹가다 소집이 되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은은 부호가 따르고 비판이 따를지라도 당장 이 감독을 날려버릴 만한 명분이 있느냐? 좀 애매해요 근데 명분이 사실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포르투갈 경기를 항상 잘 안 봐 근데 포르투갈이 유로 우승하고 네이션 시리그 우승하고 유로 2020 16강 탈락 이건 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번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린 그 감독을 경질 이렇게 보면 속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지 속사정을 안다 하더라도 지금 아 그래 멤버도 좋고 이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상황을 바라는 뭐 협회나 이런 조직이라면 당장 지금 와서 감독을 하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월드컵 얼마나 많아? 그래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산투스 감독한테 약간 이해가 좀 안 가는 가장 큰 요소는 이 감독이 되게 보수적인 운영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보수적이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웃긴 게 우리가 유로 2020대에 얼마나 답답해 했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16강에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본선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면 되게 유연한 막 그런 거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쿼드를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건 예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친선전 특히나 친선전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일단 많은 선수를 테스트를 해보고 뭐 예를 들면 골키퍼도 2번도 써보고 3번도 써보고 아니면 뭐 수비진도 조금 바꿔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되게 딱딱하게 운영하다가 되게 중요한 경기나 본선 무대 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바꿉니다 자 당장 오는 경기 이거 지면 탈락이거든요? 근데 골키퍼? 지오구 코스타 이게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지오구 코스타를 기용을 했는데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먹어서 떨어져 그러면 이거 무조건 도마 위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건 친선전에서 하시고 본선이나 중요한 경기에서는 원래 조직력 같아졌던 대로 그때 차라리 조금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사람 스타일인가 봐 유로 때 결과랑 내용이 다 안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포르투갈이 북마케도니아한테 져가지고 예를 들어 떨어져 그러면 아마 감독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 또 봐야 돼 유로 때 실망스러웠고 우리가 사실 형철이랑 경기 보면서 산토수 감독 욕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 이전의 경력 때문에 이 사람을 바로 그때 만약에 잘랐을 거라면 그때 잘랐어야 돼 유로 끝났을 때 어 이거 안 돼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 없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어쨌든 1년이 좀 넘는 시간이 문제 그것도 물론 약간 소방수의 느낌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결과가 좋으면 막 와 기적의 교체다 이렇게 칭송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선과 본선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토수 감독이 주전 멤버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 과연 포르투갈이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날 경기를 쭉 이렇게 포르투갈 관점에서 보다 보니 호날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호날두는 그냥 그랬는데 좀 아쉬웠어요 안 좋았죠? 네 아쉬웠어요 좀 쉬운 찬스 놓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좀 넘어지는 그런 장면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카타르 월드컵이 사실상 호날두의 국가대표 마지막 커리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날두랑 메시는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간절한 것도 있을 거고 호날두가 06년 독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이제 처음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등장을 해서 06 남아공 1공 1사 1팔 2번까지 하면 4번 그리고 5번의 월드컵 이거 5번 월드컵 출전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엄청난 기분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로 2016이나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포르투갈 대표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가장 최근 메이저 대회였던 유로 2020에서는 좀 아쉬웠고 내용도 안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호날두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팬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시죠 자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북마케도니아 경기 봐야 돼요 북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가 안 좋았으나 어쨌든 잡아냈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방심할 수는 없을 거고 그 경기까지 포르투갈이 잡아낸다면 이제 한 번 더 월드컵에서 호날두를 보는 거죠 오케이 3 자 5 for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